박현상의 잃지 않는 매매 전략 시간입니다. 박혜선 사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증권사 직원으로서 매일 시장을 바라보면 시장에 강하다,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동시효과 보고 매우 강하다라고 저는 탄성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가 배당락이 있는 날이고요. 배당락 이론지수 같은 경우가 1.3% 정도 빠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18포인트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론 가격으로는 42포인트에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스라든지 시장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3조를 매도했거든요. 3조 매도한 금액이 물론 대주지 양도세에 포함된 금액일 수도 있고 혹은 국내 시장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지만 3조 매도를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어쩔 수 없이 매도한 금액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장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9시 37분, 38분이 됐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8,700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 동안에 8,700억을 매수를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투자가 7,100억, 전체 기관 투자가 7,600억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큰 수치로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오르는 섹터들 같은 걸 봤을 때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게임주,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 성장성이 있었던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던 배당 차이 거래를 했었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삼성증권, SK테레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밀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 올 29일부터 시작된 내년 시장을 대비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일단 어떤 섹터가 좋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시장의 색깔 자체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제 올라섰던 섹터와 오늘 올라섰던 한 이틀 정도의 섹터가 어느 정도로 전이가 되고 앞으로 발전하고 있느냐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단 종목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제약바이오 쪽, 대형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스케어 같은 종목으로 좀 빠지는데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가 기대가 되고 있는 다른 종목들, 중형주의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 많이 눌렀었던 종목들도 오늘 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지난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부담이 적은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락과 관련해서 보면 현지수는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관심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서는 종목도 좀 봐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일단 최근에 좀 성장성이 있는데 마저인 컨텐츠 쪽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라는 종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지옥이라는 컨텐츠를 뉴의 자의자인 엔진에서 만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F 측정을 했는데요. 일단 K컨텐츠 같은 경우가 최근에 12월 달에 많이 눌렸던 이유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신작이라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1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같을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신작 기대감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뉴가 드라마랑 영화까지 다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년에 기대가 되는 드라마 라인업 같은 경우는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같은 이런 컨텐츠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마녀라든지 그리고 히든페이스 소울메이트 같은 기타 개탈은 영화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눌려있는 이 상황에서는 뉴을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여기 자회사에서 메타 휴먼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상 모델인 루씨 같은 경우도 활동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컨텐츠 그중에 뉴을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가 될 경우는 만 7천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만 천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K컨텐츠 관련주 뉴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만 7천원, 손절가는 만 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